스카이림 새로 시작하도록 하죠 시작합니다 이거 많은 일도 있었죠 이거 거의 뭐 일주일 동안 일주일 넘게 모드를 찾은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은 마땅히 추가된 게 없습니다 전만큼의 그게 없더라고요 모드가 약간 이제 좀 없는 것도 있고 이번에 막간에 최근에 또 이제 넥서스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모드메이저가 업데이트 되면서 모드메이저도 버전업을 해줘야지 깔 수 있게 되면서 저번에 못다했던 비질런트를 먼저 끝까지 한번 할까 해요 그리고 이번에 한 이유는 두 가지죠 비질런트도 그렇고 저번에 전투력 측정했는데 전투력 같이 매겼잖아요 남은 매긴 게 아닙니다 시청자 참여가 있었어요 같이 매겨서 많은 조회수가 나왔기 때문에 전투력을 매기기 위해서 세체를 하기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수작으로 스카우터도 준비해 왔고요 아무 기능 없습니다 그냥 스카우터예요 그리고 전투력도 미리 생방송에서 같이 측정을 했습니다 드래곤볼의 농부를 5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드래곤볼에는 손오공도 농부기 때문에 이렇게 어찌 됐건 같이 전투력을 매겨서 나름대로 지표를 만들어서 정의가 더 쎈지 등수놀이를 할 거예요 재수없게 원래 남들 평가하는 게 제일 재수없는데 게임 캐릭터기 때문에 저는 남을 평가하는 건 본인이 평가해달라고 얘기한 사람만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나들과 형들들은 잔을 사용해 갑자기 깨뜩금없는 소리 했는데 이번에는 안했던 임페리얼로 할까 합니다 오늘 나도 평가충이 된다 애들 내 머리띠 어디갔어 아 머리에 있구나 너는 러벨이예요 너는 너를 찾아냈어 오, 천천히. 너는 어디를 찾아냈어? 우리는 어디를 가진 곳에 가진 곳에 가진 곳에 가진 곳에 가진 곳 이게 일어납니다. 이게 일어납니다 에이, 너는 어떤 지역이야? 왜 그러지? 마지막 생각은 내 집이 될 것 같다는 것 러웍스텔 저는 러웍스텔의 곳에 가진 곳 전투력이 있구나 그... 그 일단은 비즐런트도 갈 거고요 그 다음은 비즐런트 비즐런트는 따로 이제 텍스트를 만들어야겠네 Look at him. 전투력은 전투력이 전투력은 탈리아이예요 그리고 탈모로라가 엘리베이 엘리베이예요 러웍스텔 러웍스텔 그나마 이제 안겹치는 거는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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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 이런 거기 때문에 공수도 있었는데 공수는 많이 했기 때문에 어... 어...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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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뭐 조종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투력 측정기가 내줄 팔로워가 필요해 왜요? 전투력을 보고싶어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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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번에 드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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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로 플레이할 때 드로그를 했잖아요 그때 호환이 뭐가 안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즐런트 자체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두를 많이 배제해서 이번에는 통상 난이도로 하죠 아...어떻게지 계속 전설만 했더니 모든 기준이 전설이 되어버렸어 이번에는 일반 난이도로 하겠습니다 너한테 말해야 해! 우리와 함께 일어났어! 이건 잘못이야! 우리의 이름을 통상 난이도로 하자 하나씩 하나씩 엠파이어가 그리스도 사랑해 엠파이어 쓰러지 엠파이어 윈헬드 엨파이어 힐러 세금 스퀘우터 로케어 하나의 이미지지만 어 조만간에 아까 이제 시간을 투자해서 스카우터를 고퀄리티로 만들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넣었던가 아니면 약간 이제 슬라이드 쇼를 이용해서 소리 오디오를 집어넣어서 삐빅거리면서 축정하게끔 임페리얼 하죠 임페리얼을 한 번도 안했고 브레튼 다크엘프 했죠 브레튼이 이제 브레튼 자주 했고 맞아가서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다크엘프는 저번에 그 도둑힘으로 했고요 하이엘프는 4회차 때 했죠 키 크고 강력한 임페리얼 안했고요 오크도 했죠 2회차 때 했었던 것 같고요 2회차였나 3회차였나 레드가드가 저번 회차였고요 우드엘프가 저저번 회차 였나 어쨌든 우드엘프는 두번정도 한 것 같습니다 우드엘프는 두번정도 한 것 같고 아고니언도 했죠 노드도 기본으로 했고 기본이니까 카즈도 했고요 임페리얼만 안했어 임페리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정차별 없이 임페리얼도 한다 아 피부 하얀게 최고지 하얘야 잘 보이거든요 하얘면 빛이 납니다 왠진 모르겠지만 근육 근육이지 근육이 많아야지 시비가 안걸리는 거거든요 뜬금없는데 별 의미는 없습니다 얼굴 피부 종류 얼룩 색상 깔깜하게 합시다 얼굴에 뭐 바르는 건 싫어하기 때문에 야 코도 중요하지 얼굴이 와서 사실 코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일 예쁜데 이게 제일 멋지죠 착당하게 착당하게 음 자 근데 수염 지우고 대충 하자 참 아 조금 귀찮네 턱 폭 턱 길이 머리카락 수염 수염 없앨 겁니다 수염 안되지 야 뭐 40도 아저씨 같다 야야 지금 스타트 끊었는데 머리가 다 짧아 아 이정도면 되겠다 이걸로 하자 아 나랑 최대한 닮게 해서 얼굴은 머리카락만 닮으면 되지 뭐 자 이렇게 해서 가죠 나 장명하고 싶지 않은데 도박힘으로 할래 자 갑시다 갓겜의 특징 캐릭터가 한글로 안되죠 스팀 공식 한글라인 다크 소울도 한국 이름 캐릭터가 안되죠 스팀 공식 한글라인 다크 소울도 한국 이름 캐릭터가 안되니까 어썸하죠 인페리얼의 능력이 뭐였지 기본 능력이 내가 알기로 돈을 더 잘 먹는 거라 특수 능력이 그 안 싸우는 건가 평화의 목소리였나 평화의 사자였나 뭐지 그리고 오디네이터 뺐습니다 오디네이터 뺐구요 이번에는 가능하면 업혀가는 회차 할 거기 때문에 팔로워한테 스카이리매란 세계를 즐기면서 할 거기 때문에 클린한 마음으로 스카이리매란 세계를 즐기면서 할 거기 때문에 스카이리매란 세계를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엠파이어를 너를 내놓으며 평화의 정신을 획돈해 뭐... 아무것도 없네 계속해 상남자네 상남자네 내 인테리자네 내가 인테리자네 인테리자네 너는 똑같이 말해 어디서 오는 거야? 저기서 왔나 여기서 왔나 흠 하늘 보고 있잖아 나는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어디서 왔는지 보일 거 아니야 그죠 그죠 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먼저 끌려가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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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여기 아래 보고 있으니까 볼 수가 없네 어디서 오는지 자유시점으로 해볼까 한번 콘서트에서 아 근데 그렇게까지 궁금하진 않다 인간적으로 원래 있던 머리는 빼주고 잘라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저기서 오는구나 그리고 오디네이터를 지우면서 가 아니라 그냥 원래 한글 패치에 퍽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퍽에 이름을 다 추가했습니다 한글 패치를 이제 가자 원래는 스카일이나 레이케엠 같은 거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이걸로 다음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는 걸로 할게요 그런 거는 자 이제 그리고 저번 회차 때 약간 말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제가 하면서 너무 아는 사람만 아는 것 같다 제가 이제 200시간 플레이 했는데 내가 말하면서 이제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많이 해본 사람만 알만한 말만 한다 그래서 이건 좀 이제 약간 설명도 들어가면서 할까 합니다 여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은 어떻게 됐는지 얘기할 건 없죠 솔직히 이것까지는 아니고 요약을 하자면 내가 이제 얘네한테 말려 들어가서 처형을 당하는데 용이 나타나서 흐지부지 냈습니다 흐지부지 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로 들어왔는데 일로 못 나가니까 올라가야겠죠 올라갑니다 자 자 얘한테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어깨로 갈 수 있습니다 어깨로 가서 탈출할 수 있죠 사실 뒤로 빠져도 살 수 있습니다 어깨로 간 것 뿐이구요 어깨로 가고 싶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데 이것도 그냥 옆으로 빠지면 날아갑니다 너무 빨리 가면은 스킵되기 때문에 한번 봐야죠 여기 있으면은 와서 브레스를 날리는데 볼 필요 없죠? 에드바 지나가면은 하나 물어갈텐데 너였냐? 누군가 하나 물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 삐웅삐웅거리는거는 신경 안써도 됩니다 아 여기서 이제 제국군 나를 이제 명단에 없어서 살려줄라 그랬던 이제 헤드바와 나와 같이 끌려온 랄로프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는거죠 우선 이게 패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패치가 돼서 버그가 많이 사라진게 있어요 예를 들면 에스번이라고 불똥꼬가 이제 버그 때문에 외부에서 한번 이제 완전히 이제 던전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야 진행이 되는 뭐 그런것도 있고 이것저것 있는데 원래는 이제 제국군 쪽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스톰클락 반란군 쪽이거든요 이쪽이 애가 랄로프가 얘들 같은 경우에 버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중에 진행이 한번 막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제국군으로 가는데 아마 패치가 됐을거라 생각하지만 제국군으로 가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처음에 스톰클락을 선택을 하던 제국군을 선택을 하던 크게 차이는 안나요 이거 효과음으로 효과음이 추가되는 모드죠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초반에 저기 반란군을 선택을 하면은 이 제국군이랑 싸우게 되고 제국군 선택을 하면 반란군이랑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제국군이 적으로 만나는 그러니까 반란군이 됐을 때 제국군 병사 중에 중갑을 입고 나오는 애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중갑을 얻을 수가 있죠 초반에 그 차이가 있지 사실상 크게 차이 안나기 때문에 맘에 드는 대로 아무데나 손집힌 대로 가면 됩니다 얼마나 친절한 설명 클린 하죠 이제 풀어줄래요 이제 풀어줄래요 여기 그릇블를 구입할 수 있을까 저기 나중에 내가 어느 군대에 들어갔을 때 여기서 선택한 쪽이랑 같이 만나면은 친한 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약간 초반에 나오는 캐스터도 약간 다르게 변하죠 이 게임 이런 식으로 이제 물통이나 그릇 같은 것까지 전부 다 먹을 수가 있는데 굳이 먹을 필요는 없어요 예 자리가 아깝습니다 먹을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가면 됩니다 이제 돈 먹을 방법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견갑도 있고 중갑도 있고 하는데 일단 가전은 가죠 철검 하나 있고요 철검 두 개까지 들면은 양손에 하나씩 낄 수도 있죠 이번 회차부터는 네이버 TV에도 나가기 때문에 네이버 TV에도 나가기 때문에 설명을 친절하게 하도록 하죠 이렇게 이제 양손으로 하면은 양쪽 클릭을 하면 동시에 누르면은 이렇게 양손 모션 나가고요 기본적으로 한 손만 들었을 경우엔 이런 식으로 한 손으로 찌르기도 합니다 뭐 당연히 오른쪽으로 드는 거를 기본으로 삼아요 이 게임은 방패가 왼손 밖에 못 들기 때문에 뒤로 때릴 수 있고요 마흡도 있죠 불로 쏠 수도 있고 킬도 되고요 종족을 고르는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스킬이 더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영 마흡으로 상대를 이제 화나게 하는 마흡이라던가 수원 마흡으로 이제 늑대를 소환하는 마흡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능력이네 이렇게 종족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능력이 더 많은 금화를 먹을 수가 있다 오늘은 부자로 간다 사실 저거 별로 쓸모없습니다 특성은 종족 특성은 좋은게 너무 많아서 저런건 굳이 필요가 없어요 돈이 딱히 후달리는 게임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엔 스카이림 공략식으로도 가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적들이 있죠 어 니가 싸워 내가 저런거에 상대를 해야겠어? 얘는 전투력 안 먹여도 되겠지? 기반이 되는 늑대같은 애들 때려봐야지 내가 알기 때문에 산적이나 이렇게 3단 애야 나 근데 모드를 이번에는 어 전설로 항상 했는데 일반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전설로만 한 것 같애 전설이나 일반이나 그게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저는 1레벨 전설 난이도를 깼기 때문에 전설로 하고 싶지 않아 참 귀찮아 괜히 때리는 거면 더럽게 오래 때리고 노래법 전설 난이도를 깼기 때문에 다 똑같은 것 같애 그냥 배율차 배율차이지? 디비니티식으로 가야돼 역시 모든 난이도는 뭐 이런 것 뭐 이런게 있습니다 사실 요즘 게임들 다 있기 때문에 저 당시만 해도 뭐 이런거 하나하나가 되게 신기했는데 아 안녕하세요 마운트웬블레이드 보시는 분이군요 이번에 이번에 마운트웬블레이드가 인기 스트리머 분들이 하면서 사실 마운트웬블레이드는 약간 연말 행사 같은 느낌이거든요 연말 행사까지도 아니지 몇 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선거기 때문에 거의 인기 스트리머들이 그래서 이제 갑자기 어느 어느 시기마다 유입될 때가 있습니다 이번이 그 시기죠 대검도 낄 수 있죠 대검 당연히 양손입니다 뭐 다 잡았어? 목도 입을 수가 있는데 아 귀찮으니 그냥 하겠습니다 당당하게 제가 재수라는 걸 거의 전투노예 아니냐 이렇게 다니면은 안되겠구만 그거는 입어야겠구만 마운트웬블레이드 위주로 마운트웬블레이드 위주로 본다고요? 사실 마블 보는 사람들은 스카이딤도 잘 보시더라구요 흠흠 낙핏있네 뭔가 되게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게임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뭐 지금의 상황 설명은 NPC들이 해주고요 락핏으로 이제 따는 법 같은 거 스카이딤보다 폴아웃이 더 유명하거든요 스카이딤 자체가 유명하긴 하지만 폴아웃이 약간 더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은 걸로 알아요 FPS 게임이라서 서양판타지보다 저번에 그렇게 댓글로 써주더라고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스카이딤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스카이딤과 에이제 아 맞다 저번에 제가 이게 락핏이 안 올라갔잖아요 이게 경험시 모델이 안 올라갔던 거라고 합니다 올라가죠 이제 차이가 있다면은 락핏은 거의 안 납니다 락핏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차이는 로봇 같은 경우에는 방어력이 없죠 천옷은 방어력이 없고요 이제 매지카 마법을 많이 쓸 수 있게끔 매지카 절대량이랑 회복력이 올라갑니다 도대체 기다리면은 헤드버가 왔던 걸로 아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데는 이런데까지 다 뒤질 필요가 없다는 그렇게 세세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죠 아 이번에는 아 이번에는 아 사실 이번에는 아 이제 컨셉을 잡고 하는게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쵸 너무 많이 잡았기 때문에 다 맞물리거든요 이번엔 뭐 자유롭게 키우면서 전투력이나 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차에 그 약간 세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클라임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활도 쏘죠 개인적으로 활 쏘는거 정말 싫어합니다 이제 디에시에서 쇠내가 추가가 됐는데 쇠내는 되게 낯갈라거든요 쏘는 것부터 활은 굉장히 흐접하게 쏘기 때문에 아 물론 이거 외에도 상호작용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가서 불꽃을 쓴다면은 기름에 불꽃을 쓴다면은 불이 붙어서 물데미지가 들어가서 물데미지 입어서 죽게 되죠 약간 이런것도 있구요 이번에 저는 사실상 거의 바닐라기 때문에 바닐라를 맞춰왔기 때문에 비질런트도 깰거지만 그리고 이게 특이한게 한손에 마법이 있으면은 당연히 그 손으로 마법을 쓰지만 그 손이 비어있으면은 이렇게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방어를 할 수 있으면은 밀치기도 되구요 끊어지게 되죠 데미지가 일정기준 이상 들어가게 되면은 상대가 강타를 맞으면은 이렇게 몸이 흔들립니다 데미지가 안 들어가면은 몸이 흔들리지 않아요 저 레벨은 모드로 나오게 하는겁니다 데미지랑 투다츠 자체는 마블보다 훨씬 느리기 때문에 멀리 있으면 피하기 쉬운데 가까이 있으면은 훨씬 잘 맞춥니다 얘네가 오 잘 맞춘다 야 당연히 활도 가져갈거구요 흐흐흠 나 오티네이터 퍽을 1일차 외에는 계속 썼던거 같애서 다른 퍽 변경 모두 쓰긴 했지만 이번에는 좀 바릴라 오랜만에 돌아왔으니까 자 재밌게 한번 해보죠 돈 이거 즐겨찾기 이거 중요하죠 이거 뭐든지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아이템창에서 이거 UI를 깔아서 지금 이렇게 된건데 기본으로 해도 다 똑같습니다 F를 눌러요 원하는 아이템 만약 예를 들면은 나는 이제 전투를 하되 회복을 하면서 근접도 싸우고 싶다 그럼 이렇게 마법이랑 무기탭 가서 F를 눌릅니다 그리고 Q를 눌러요 여기서 골라 쓸 수도 있지만 여기서 번을 지정해서 편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1번에 대검 3번에 치유 2번에 활 이런식으로 쓰면은 검 검 활 회복 이런식으로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죠 화살 위치 혐이야 이거는 좀 혐이긴 해 앞으로 뻔들나게 나올 거압인데 폴아웃으로 치면 라드로우치랑 비슷한거죠 사실 저는 폴아웃은 한 번씩 밖에 안 깼고 스카이림을 많이 깼기 때문에 스카이림이 더 익숙합니다 그리고 강한 거미는 기본적으로 좀 하늘에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이건 음 개인적으로 나눈 합성직 원인이 강하냐고요 스카이림은 강하고 뭐 할게 없습니다 뭘 해도 적을 다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세냐 하면은 이렇게 은신을 한 상태로 쏘면은 데미지가 더 들어가죠 저렇게 버거 걸려서 안 내려오는거 자주 있을겁니다 환영마법 판손무기가 제일 셉니다 전체적으로 놓고보면은 근데 재미가 제일 없어요 에 그냥 진정 쓴 다음에 뒤로 그냥 걸어가가지고 뭐 걸어가고 뭐 할것도 없고 그냥 자기 맘대로 갑니다 진정 한 번 쓰고 가서 뒤에서 그냥 한 번 그면 다 죽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게 제일 세요 전설 라이더에서도 다 죽기 때문에 근데 제일 재미가 없죠 전투가 그냥 마법 한 번 쓰고 가서 긋는게 다기 때문에 이번에 화를 써달라는 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화를 좀 많이 쓰도록 하죠 아이고 이렇게 검으로 바꿔서 싸울 수도 있구요 1인층은 이제 F 3인층 변경됩니다 한 번 더 누르면은 1인층 됐다가 내 와인 가자 그리고 뭐 곰 같은 경우에 곰 발톱이나 가죽 같은게 나오는데 가죽 같은... 발톱 같은 경우에 이제 지구력 피해 물약 그리고 이제 가죽 같은 경우엔 당연히 가죽 옷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뭐 만들고 인첸트 스매시 이런 거는 안 할 겁니다 너무 세지기 때문에 파밍 하나만씩 떨어지기 때문에 윤신공수라기보다는 그냥 이것저것 하는 겁니다 맞춰서 저번 회차에다가 그게 있었기 때문에 약간 설명하면서 해달라 있었기 때문에 네이버 TV에서는 처음으로 스카이림 올라가는 거거든요 유튜브에는 스카이림 영상이 수천개가 있지만 네이버 TV 처음화에요 저번 회차 딱 1화 다음에 네이버 TV를 개설했기 때문에 스카이림이 완전 배제가 됐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이렇게 오픈월드 게임이죠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사실 처음에 게임하는 분들 중에 약간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처음에 이제 뭐라고 한 거냐 게임 추천으로 스카이림을 하냐 스카이림 추천하냐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스카이림 좋아하지만 추천하지 않습니다 처음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스카이림은 어떻게 하다보면 재미있어져요 처음에 하면은 누구나 더 재미없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산적도 있죠 어? 어 야 뭐야 오호 길구만? 이리와 야 저번에 이거 회차 들어가기 전에 시험자수 좀 나올 때 전투력 측정을 했거든요 아 무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름 다 적어놨어요 또 참 이걸 이제 추가해 나갈 건데 산적은 이제 늑대보다 튼튼한데 훨씬 느리고 데미지도 늑대랑 비슷한 거 같아요 어 산적은 약간 이제 사물하고 농부가 쎕니다 은근히 농부가 은근히 세요 이 게임 1레벨 산적이 정말 폭운 거 같아 어떻게 산적해서 벌어먹는지 모르겠어 농부 이기려면 한 3대1로 싸워야돼 그리고 스카우터도 만들었죠 아 너무 진하다 아 좀 흐리게 해야겠는데 한 60%정도로 해야겠네 연두 투명함을 아 너무 진했어 이렇게 중갑으로 입게 되죠 중갑으로 입게 되면서 느려지고 소리가 많이 나서 응신할 때 잘 걸립니다 대신 방어력이 높은 장점이 있죠 바닐라 퍽에서는 뭐 모드 퍽이 아니라 바닐라 퍽 기준으로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중갑이 되건 경갑이 되건 다 찍으면은 소리가 안나요 바닐라 퍽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산적 중에 하나가 여기 책도 있지만 이렇게 책을 읽으면은 숙련도도 올라갑니다 이건 한번밖에 안되구요 레벨업 됐죠 그리고 내가 죽인 산적 중에 하나가 쪽지를 갖고 있을텐데 어디서 죽였지? 여기있나? 아 보물지도가 있죠 이 보물지도가 참 특이한게 보물지도를 보면 위치가 나와요 근데 그 위치를 보물지도를 보지 않고 가게 되면은 보물상자가 없습니다 보물지도를 갖고 보물지도를 본 상태에서 위치로 가야지 보물이 있어요 어 나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식인지 메커니즘은 모르겠는데 그러더라구요 책을 통해서 이제 마흡도 배울 수가 있구요 아무 책이나 다 마흡주진 않습니다 그냥 책이라고 써있어요 마흡책은 그리고 나중 가면은 마흡책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혹시 죽게 되면은 팔아먹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선돌 난 이 선돌을 농민들도 쓸 수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 네 제 사냥꾼입니다 아 도적까지 생겼다고 다 죽여버리면 제 사냥꾼인 경우도 있어요 선돌 선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업에 따라서 관련된 퍽을 더 빠르게 20% 더 빠르게 습득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도적이다 은신 소매치기 견갑이었나? 아 중갑 견갑도 전사 쪽이었나? 은신 소매치기 같은 도둑스러운거 도둑놈스러운 거를 더 빨리 올릴 수 있고요 마법은 당연히 마법입니다 변화 뭐 파괴 소환 회복 뭐 환영 이런 것들이죠 이런거 빨리 올라가구요 전사는 그냥 전사 아마 궁술도 전사 아닐까? 양손 한손 뭐 방패 다 올라갑니다 전사로 하죠 여기서 보통 키울때 방향성이 정해지는 편이기 때문에 이 게임은 뭐 진행을 하면서 모드에 관련된 물품을 회수하지 않는 한 내가 다음에 캐스트에 나올 던전을 미리 클리어해도 딱 지장이 없습니다 크게 꼬이는 건 없어요 그래서 입구에 막 산적이 있죠? 음 음 뭐 들어가던 안 들어가던 본인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많이 느리적거려서 헤드포가 먼저 갔나봐 이 게임은 레벨 스케일링이 돼서 내 레벨에 따라서 적도 레벨이 강해지구요 사실 어 그 기본적으로 레벨이 내 레벨에 따라서 올라가는 NPC가 좀 많은 편입니다 내 레벨 플러스 8이라던가 뭐 이런식으로 올라가는게 많은 편이고 가장 이제 내 레벨에 뭐 1.5배 1.3배 있구요 뭐 이제 레벨에 따라서 이제 고정 레벨인 애들이 있어요 그네들 이름이 바뀌죠 이름이 바뀌면서 더 높은 티어에 몬스터 나오는데 레벨 스케일링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 고정 레벨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더 훨씬 지형에 따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 이번 컨셉은 공략이니까 나름대로의 이제 뭐 팁같은거를 쓴다던가 하면서 가도록 하죠 아 중값이 보니까 너무 전사같애 나는 놀면서 싸울거야 엎혀갈거기 때문에 헤드바 같은 경우에는 저 녀석이 이제 친구로 나오구요 대화 가족을 만나 대화할 때까지 좀 기다리도록 하죠 일로 가면은 건너 건너였나? 건너였나? 건너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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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자가 한명 있는데 우선 이제 랄로프를 선택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쯤에 있는데 그 녀석이 이제 저 제장장이 역할을 하는거에요 이 게임에서 유일하게 이 개미가 나오는 곳이 여깁니다 여기밖에 안 나왔던 걸로 알아 여기하고 또 하나 나왔던가? 여기밖에 안 나왔던 걸로 아는데 나는 음 개미가 다니죠 징그럽죠? 기본적으로 바닐라나 다름없기 때문에 오랜만에 설명하면서 하니까 목 아픈데? 물좀 맞아야겠어 삼촌 어딨어 삼촌 어딨어 가지마세요 설명 들었기 때문에 나한테 이제 물건을 지원을 하죠 우선 여기서는 이제 인천트가 된 반지가 나오는거 그걸 이제 1순위로 봅니다 해보는 것도 좋지만 그리고 보석 이순이가 가피싼 보석 그리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전쟁은 귀찮아서 잘 안하는데 제국파 발란군파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끝났죠 이제 화이트론으로 가라 화이트론으로 가면 되는거고 뭐 당연하게 여기도 이제 퀘스트가 여러개 있습니다 퀘스트 보면서 하도록 하죠 철이나 강철 같은거 이제 먹을 수가 있는데 나한테 필요가 없고 전투화 같은거 먹을 수 있죠 장간만 없어 여기서 강화도 하고 뭐 그런게 있는데 강화 같은건 재밌긴 한데 끝까지 갈라면 좀 귀찮기 때문에 귀찮기도 하고 이미 3순위를 많이 올려봤기 때문에 한 일곱 여덟 번 올렸기 때문에 일단 걸겠습니다 맵이 되게 알차요 이것저것 있기 때문에 일단은 퀘스트를 먼저 깨죠 동료를 여기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신과 스벤 사이의 문제가 뭐지 개뜬금 없죠 별말 안했는데 나는 벌써 문제 얘기를 해요 스벤은 음료시인이고 이 페인달은 궁수입니다 페인달도 이제 카밀라를 좋아하는데 스벤이 자꾸 꼬신다 그래서 스벤을 떨어뜨려 놓고 싶다 뭐 이런거죠 얘는 이제 궁수도 가르쳐주는 앤데 나름 쓸만합니다 여기서 선택지가 여러개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동료요? 당연히 프레아죠 프레아는 3신기 안쓰고 기본템으로만 잘 맞춰줘도 에보닝오리오를 이깁니다 전선라인도에서 6대4로 이겼던 걸로 기억해요 저번 영상이 있기 때문에 얘가 카밀라죠 먼저 얘기를 하는데 연동 잘 해놨어 무슨 일인지 물어보면은 무슨 일인지 물어보면은 여기 이제 자파 상점이죠 발톱을 찾아오겠소 이 마을에는 자파 상점과 대장간이 둘 다 있는 굉장히 쓸만한 마을이죠 황금발톱 퀘스트가 이제 황금발톱을 빼앗겼다고 얘기를 하고요 나는 이제 카밀라에게 보고를 할건데 선택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스벤이 보낸 편지가 있다라고 하고 페인달이 보낸 편지가 있다라고 하죠 둘 다 이제 시녀로 갖고싶다 이런 뜻이고 여기서 스벤을 선택할 수가 있구요 보고를 해서 그럼 이제 당연하게도 스벤을 선택하면 스벤 쪽 편이 되고 페인달을 선택하면 페인달 편이 돼서 둘 중 한 명이 동료가 됩니다 우선 페인달이 훨씬 강해요 훨씬 셉니다 쟤는 궁수고 얘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네기 때문에 그리고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단 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페인달을 선택하기 때문에 저는 스벤을 선택하도록 하죠 스벤은 어딨냐 여기 있군요 뭐에서 나왔어? 자 내용은 똑같을 거에요 아마 아니 비슷할 겁니다 얘가 자기가 고개하고 너는 이제 내 밑에서 밑에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레벨업을 안 했네 레벨업 한번 하고 들어가죠 레벨업을 하면은 뭐 능식을 이제 10포인트씩 찍을 수가 있습니다 매지카, 체력, 지구력 있는데 기본적으로 체력을 많이 찍는 편을 좀 추천드려요 법사도 그렇구요 법사...는 이제 크... 마나가 많아야 센 게 맞긴 한데 걔는 일대 기본적으로 싸울때 좀 정해놓고 들어가 싸우는 게 낫기 때문에 카드게임 한다고 생각하고 킬각 제구 들어가 싸우는 게 낫기 때문에 체력을 좀 쭉 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뭐 찍을지 정하라고 나오는데 사실 못 찍던 딱히 상관없어요 지금 난이도 높이는 것도 아니고 회복가죠 저는 알라뻑 진짜 오랜만이다 뭐였는지 잘 기억도 안 나 카밀라에게 보고를 하죠 이런식 자잘한 퀘스트들이 많이 있죠 나름대로 퀘스트마다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대화를 평소에 잘 듣는 사람들이라면 이정도 이거 옛날에 이거 벌칙으로 있는 거 아니야? 페인달이 보낸 편지가 있어 페인달? 그건 이상하다. 내가 한 번 글쩍 쓰지 못했던거야. 뭐... 너는 그... 그 길게 말하는 거고 그냥 터널에 가면 안 돼. 나중간 페인달이 알게됩니다, 내가 했다는 거를. 스벤으로만 거쳐가도... 너의 비행자... 멀쩡했을 때 한 번 더 보고... 이제 나는 제가 듣고 싶을 수 있는 건가요! 하자 스벤은 특이한 설정이 있는데요 내가 나쁜 짓을 해도 내 편을 들어줍니다 기본적으로 뭐 짜증을 내는지 안는지 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호감도 시스템이 있는데 나름대로 뭐 안 보이기 때문에 설명도 이렇게 들을 수가 있고 아이템 교환을 하면 아이템 입게 됩니다 보통 자기 숙련도가 높은 쪽 아이템을 입어요 방어력이 뭐 중값이 더 높지만 자기가 이제 숙련도가 더 높은 거에 따라 입는데 얘는 그런 거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주면 입습니다 기본 옷도 천이죠? 뭐 전투 쪽으로도 없어요 뭐 페인다로 궁술이 있고 한데 그냥 찐따기 때문에 어디 보자 교환 좀 할까 우리 자 내일 전사로 만들어 주겠네 노래 그만하고 싸우도록 뚜껑이 좀 마음에 안 드는구나 마법을 알려준다거나 그런 기능은 모드에 있습니다 물론 모드엔 전부 다 있기 때문에 모드엔 없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들라나? 일단은 강철검을 하나 끼어 스펜한테서 철검 당검 가져오고요 방패까지도 들기는 해요 효율이 나온 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동료는 기본적으로 쌍수를 드는 편이 훨씬 강합니다 딜로스가 없기 때문에 방패 주면은 계속 막다가 판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뭐 당연히 열쇠 받으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진 게 많구나 너한테는 좀 아쉽지? 당연히 들어가도 뭐라고 안 합니다 물론 열쇠를 훔쳐서 들어가는 경우에는 혼나요 뭐 여기도 이것저것 있는데 사실 페인다를 깨서 가져갈 게 많아요 가죽이 많기 때문에 사냥꾸리라서 여기에는 뭐 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담이지만 무드질하는 데가 이 리버우드에서는 스벤 엄마가 쓰는 게 더 가깝기 때문에 쓰는 편이 낫기도 하고요 너는 집에 방패도 하나 없냐 나약한 녀석 와인 같은 건 기본적으로 안 가져가도 됩니다 아 너무 행복해 오랜만에 스카이림 하니까 걔 행복해 말 걸어볼까? 왜 아직 활성화 안 됐나 본데 나 저거로 되는 거? 아 잠깐만요 나 방송 언제 켰죠? 아 잠깐만요 여기 나오기 때문에 아 40분 됐네요 10분 더 하고 한번 끊어야겠다 녹화만 이제 50분씩 끊을까 합니다 20분씩 끊은 건 너무 짧고 사실 뭐 이것저것 여기 많긴 한데 다 둘러보는 거는 좀 번거롭기도 하니까 진행을 하죠 황금발톱 퀘스트가 이제 메인 퀘스트랑 접목해 있어요 황금발톱을 깨면은 메인 퀘스트도 매끄럽게 진행이 되죠 그런 거로 황금발톱을 먼저 깨도록 하죠 그리고 보물지도에 가서 아이템도 챙겨오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40분 전에 시작 어 그리고 동료한테 주는 아이템으로 어 매지카 소물량 감소 마법을 썼을 때 뭐 파괴마법 소물량 감소 그리고 데미지 상승 이런 거는 적용이 안 돼요 그냥 아예 파괴마법을 100% 소물량 감소한다고 해서 막 난사고 그런 거 기대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안 됩니다 너 여기까지 왜 왔냐 어디였지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어 이거죠 이 나무죠 이 나무가 보물지도에 나오는 그 나무입니다 보물지도를 보시면은 마을 입구 건너편에 나무가 있다 그 속에 보물 있다고 나오죠 이 나무 안에 보물이 있습니다 돈과 뭐 이것저것 있죠 사실상 꽝인데 아 우선은 한손 데미지랑 양손 데미지는 메인캐를 하다보면은 확정으로 나온 데가 있어요 물론 한손이랑 양손이 랜덤이긴 한데 7천 계단이라는 데를 가다보면은 여자 mpc가 죽거든요 죽이면은 나 죽는 일이구요 배비 한 번 일로 가면은 할머니가 삽니다 빨리와쓰 벤 아니세요두마 이 할머니의 지하실을 가면은 소리가 너무 시끄럽구만 기본적으로 웹을 이동하면 동료가 따라오는 편이에요 뭐 데드라이징처럼 가까이 와야지 따라 들어오고 그런거 아닙니다 그냥 어디에 있던 들어가면 따라옵니다 이 할머니가 마녀였다는걸 알수가 있는데 사실 마녀가 흔하기 때문에 놀랄것도 없죠 길바닥 가면은 터말하면 마녀 한명씩 있기때매 나는 처음에 마녀가 마녀만 이렇게 숨어 사는 줄 알았는데 이런것도 아니고 아예 이렇게 집짓고 사는 마도사도 많이 있습니다 마비상급은 정말 좋아요 비싸기도 하고 특히 초반에 마비상급은 잘 골랐어 이렇게 나오면은 뭐라고 짓거리는거같은데 이렇게 이제 무기에다 독을 바를수가 있습니다 독을 바르면 티가 나요 무기에 표시가 뜨죠 독을 발랐다고 화살 모양 나오죠 지구력과 체력을 깎아주는 독입니다 싸워 발라놨다 내가 뭐하냐? 뭐해 그래 그래 강철검이라고 강철검 바닐라에서는 한숨 무기가 양숨 무기보다 좋습니다 그냥 좋아요 강철단검 감사히 로브 먹구요 아니 쟤는 전투력 볼것도 없지 자 이제 가면 되는데 뭐 저길을 가는게 목표고 이쪽에 길이 있습니다 아 스카이 림마니가 너무 행복해 스카이 림마니 너무 하고싶었어 알몸은 좀 혐인데 나 이거 마을로 가고싶다 너무 알몸이라서 좀 부끄럽네 제국에서 왔습니다 스벤이를 잘 키워줘야지 스벤 스벤도 체력은 올라갑니다 레벨업하면은 스벤이 아마 도둑판정으로 올라갔던걸로 기억을 해요 생각보다 지구력이 약간 높게 싸워 너 활도 없지? 그치 너 솔직히 말해 활도 없지 있네? 기본적으로 모든 캐릭터가 활이 있습니다 법사도 있어요 활을 안 쓸 뿐이지 지자르고도 활을 지자르고는 활을 쓰거든요 그렇지 야 잘 싸운다 야 이렇게 세어 너? 갓벤 따라와 아 덱 사실 늑대만한 수준의 전투력이기 때문에 산적은 잘 싸우는구만 어 철새도 있네? 아 방패있다 장갑은 또 없구만 장갑은 또 없구만 활 드니까 들어가는 것 봐 이 정도면 은근 좋은 것 같애 뭔가 스벤이 나보다 센 것 같다 음 이 게임은 내구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기 하나만 있으면 돼요 무기가 이제 튕겨져 나가는 무장 해제가 있거든요 36레벨 이하면 무장 해제 당하면은 무기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버그 때문에 땅 속으로 쏙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좀만 이제 배제하면은 어 그래서 이제 무기가 버려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모드가 있어서 특정상황이 버려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철장갑 나왔네요 철장갑은 스벤 줘야지 나는 안 싸울 거야 침벤 그 좀만 한번 어 네가 lements 우선 두 managers 나는 주사를 얼마나 든든해 저런 애 하나 따라온다 사게 하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자 대군주까지는 잡는게 좀 내 마음이 편하겠지 여기 다시 와야되는데 길 어디냐 여기 여기죠 정신 안차려 자 빨리 갑시다 여기서 뭐 여기 이 이 맵 자체가 되게 알차게 짜여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걸 전부다 소화해낼 수 있게 짜여있습니다 우선은 지금은 뭐 그런걸 소화 낼 만한 마법이 없기 때문에 진행하면 돼요 이 게임이 이제 죽은 유닛을 살려내는 마법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 썼던 시체 언데드 부활시켰을 때 리얼리티한 보드 뺐습니다 런타임 오류도 뜨는 것 같아서 걸렀어요 귀찮으니까 내가 잡을래 그냥 화살 줘 연어 스테이크 있냐? 야 이런거 어디서 구워 먹었냐 여기서 연어를 어떻게 구했어 들어갈 수가 있죠 너무 행복해 이거 하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제 시체들이 있는데 이런거를 언데드로 소환해서 싸우라고끔 싸우라고끔 싸우라는 시기에 진행이기도 하죠 나는 뭐 필요가 없으니까 업이 지금 없기 때문에 안사왔거든요 보통 촛불을 사오는데 안사와 버렸으니까 싸우겠습니다 먼저 뒤에가 공수고 앞에가 전사기 때문에 공수 먼저 약간 나크 써도 잘 맞아요 잡아 어우 잘 잡아 스벤 쎄 얘네는 스벤이 초반에 얼마나 강한데 스벤 무시하면 안됩니다 최종까지 갔을 때 레벨이 약하고 뭐 전투력에 관련된게 없어 약한거지 처음엔 다 쎄요 주인공이 쓰레기기 때문에 체력도 나보다 많을걸요 아마? 이런데 가면 동전 나옵니다 가끔 동전 나오고 가움에서 콩나듯이 석류석 나와요 근데 뭐 다 먹을 필요는 없죠? 여기서 한번 끊을까? 잠깐만 잠깐만요 좀 가면서 초탄은 깔끔하게 끊고 싶은 나의 마음 너무 오래걸린다 51분이야 딱 가자 여기까지만 처분하고 가자 여기같은 경우에는 기다리면 됩니다 여기 가면은 보통 산적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얘는 기다려주는게 좋아요 나 오늘 썸네일이 안나오는데? 함정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거죠 그쵸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그려져있죠? 뱀뱀 돌고래인데 하나 두번 두번이었던걸 기억을 합니다 하나 두번 두번 두번으로 돌려서 누르면 됐던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황금발톱은 두번씩이었던걸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 가죠 나 스키버 만큼은 전투력 찍고 싶어 아 철전투화 있네? 내려가실? 괜히 명령 보냈다가 문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잡아봐 얘는 맞으면 질병 걸리니까 안 잡는게 좋아요 내가 잘 싸우죠? 저게 걸린거 아니냐 방금꺼 질병? 괜찮냐 너? 잡아봐 뭐해 그렇지 뭐였지? UFC가 아닌데? 아 이거였다 자동화 이걸로 썸네일각을 봤어야 되는데 이러니까 내가 얘 같잖아 좋아 썸네일 하나만 만들어줘 됐어 원래 숟가락만 딱 얹으면서 할거기 때문에 녹화 한번 끊죠 내 하다 그냥 여기에 몸으로 안에서